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만진김과 엠제이 미니어처스 피규어 페인터를 그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 얼굴의 텍스처를 그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피규어를 그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피규어 페인터를 그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피규어 페인터를 그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피규어를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바다의 피규어 페인터를 그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피규어 페인터를 그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원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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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의 모양은 작은 모양을 사용해요 작은 모양의 깨 computation 그리고 브러쉬를 넣어주세요. 4,0이나 5,0이나 잘 섞어주세요 비포, 페인팅 비포, 유스, 칼라 헬로 헤롤드 이제 제가 2브로드캐스트을 할거에요. 이 브로드캐스트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할거에요. 제 브로드캐스트를 볼거에요. 제 브로드캐스트를 볼거에요. 제 브로드캐스트를 볼거에요. 제 브로드캐스트의 브로드캐스트를 볼거에요. 섀도우 컬러로 베이스 컬러로,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컬러에 베이스 컬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한국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저는 김만진이고요 MJ 미니어처스의 대표이자 피규어 페인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스티플링크 점며법을 이용해서요 75mm 피규어 인형 얼굴에 질감과 명암을 표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은 스티플링크 이 부분은 조금씩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스티플링크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스티플링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스티플링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스티플링크가 되었습니다 this broadcast is worldwide, so when i need to speak other languages, Chinese, Korean, please understand this situation 너무 많다 오쓰 너무 많다 강차이 너무 많다 질감을 넣고 있는데 색이 너무 많이 뭉쳐서 순간적으로 닦아 냈습니다 그리고 가끔 몇몇 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의 하나가 왜 방송을 녹화 방송을 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좀 하셨어요 외국분들이 특히나 이제 뭐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왜 녹화 방송을 하지 않고 생방송을 하느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따로 편집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은 예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편집본을 하게 되면 제가 어디 부분에서 실수를 했구나라는 거 있잖아요 하다보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편집이 되다 보니까 되게 쉽게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그런 오해도 좀 없애고 싶었구요 그래서 이렇게 생방송을 고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자리 때문에 제가 왜 방송을 하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왜 엄료를 다 업로드하고 싶지 않나요? 랜드스케이브, 컷, 랜드스케이브, 컷 모든 프로드캐스트와 비디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첫번째는 비디오를 사용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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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비디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럼 제가 잘못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여러분께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그냥 브로드캐스트 물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랜드스케이브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ello, Greg. Wow, this figure sculpt is just coming. Hello, Robert. Thank you. Hello. Hello. And I hope to ask a favor to you, if you see. Now, my broadcast, please share, please share. Okay. It is great support. Hmm, to me, for me, please share and enjoy a lot. Oh, I'm fine. Hmm, how are you, Greg? Thank you. Great, you have to share. Because this figure is yours, your work, right? I think broadcast, live broadcast is very useful for communicate. Hmm, with all guys, all friends. So, I like to broadcast. You can see, in this area, just be darker than yesterday, right? But I will correct, when I paint. Hmm, light, highlight, texture. Hmm, I like to see. You can see. Yeah, I like to see. You can see. You can see. You can see. I like to see, I can see. You can see, you can see. I like to see, but I think you can see. You can see. You can see. You can see, but this is not the right way to see. 게 되거든요. 사실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디쉬 컬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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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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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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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pa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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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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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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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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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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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not read Russian text, Russian language, so anyway thank you and hello. 어, 상일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만간, 조만간 형님이 좋아하실 만한 인형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놀러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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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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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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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orry thank you thank you my friend this figure is your work so I need confirm from you and I just added some reddish colors on his lips for checking and I will add texture on his neck his neck this one and here and then I will paint his eyebrow and lips and hair okay I will say and see you know 간단하게 일단 입술색을 그냥 간단하게만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목 부분 목 부분에 텍스처 질감 작업들이나 그런 것들 모공 모공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눈썹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아까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거의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거의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거의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랩이 그런데 제가 다시 한쪽으로 여러분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음 그리고 제가 그 그 머리 그리고 그 그 그 근데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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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작업을 또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영어 쉽지 않나요? 오케이, 땡큐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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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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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back. Okay, then I will begin. To add texture on neck. I'm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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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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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reg, I'm not great. but thank you. I'm not great. Now, I'm not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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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reat. I'm not gre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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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ow And then... I wil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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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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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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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just now I was painting hair.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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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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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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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I'm adding final highlight. I need some matching mix. Sharpen details. I'm adding fin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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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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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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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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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드 셔츠 베이스 컬러는 레드 셔츠 페인트 그리고 페인트 히스 헷 2 왕쥬 와우 런치 뭐지? 러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 프로토캐스트에서 끊을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을 입을거에요. 다시 한번에 입을거에요. 오늘의 옷을 입을거에요. 내일은 옷을 입을거에요. 이 킷을 구매하다면, 제 웹사이트는 mjminiatures에 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프리오더입니다. 20% 가격은 프리시픽입니다. 이럴 수술은 더 좋습니다. 음... 예, 롤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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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냥 체크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흡수할게요. 음... 음... 그럼, 내일은...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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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가 아주 어려운 색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가야 할게. 솔직히 제가 다른 사무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 끊기고 싶어요. 제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고요 뭐 사실 어제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 방송을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한국말을 거의 못했는데 이제는 내일부터는 좀 최대한 좀 한국어도 좀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사실 영어 중국어 둘 다 잘 못하는데 힘드네요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은 10일? 죄송합니다 10... 몇몬? 총 10때까지 10때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